한때는 잘 나갔다. 지금도 잘 나간다. 국회의원은 백수되면 그날로 생산성 제로야. 청년의 목숨을 구한 이 여성의 정체는 놀랍게도 주상숙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. 내 머리 안 죽었지? 우린 누군지 알겠어? 지생충, 투기꾼. 누군은 인심동지! 말이다! 말로띠는 세종시장입니다. 말로띠는 강원시장입니다. 강원도가 미쳐버렸어. 이번 북측의 도갈로 철저한 준비태세를 이때봤자 전쟁은 안 나요. 한참이 다 안 움직입니다. 쟤 머리는? 쟤 머리는 싸먹는 거야. 뻥머리는 누가 뭐라요? 불만 있으면 말해봐. 허심탄회하게. 내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잖아? 막히진 않았지만 재수가 없지. 돌 같은 게 쑥 내려갔어. 알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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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 너야